실제로 농사를 심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어요. 오늘도 역시 비가 내리네요. 여기는 쌀 농사를 질 수 있겠다고 하는 증거요. 쌀 농사를 질 수 있다고 하는 지금 심어도 되니까 다음에 내가 여기 올 땐 벼씩 가져올 테니까 여러분들 망고나 파파야나 두리안 이걸 심을 때 파고 심어요? 어떻게 심어요? 이렇게 꼬부탈게 해서 심는다. 그러면 요를 가져올 때 이렇게 밑창에 흙이 매달리는데 그거 그냥 심어요. 띄고 심어. 어서 배운 거요?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일반적으로 심는 건 어떻게 돼요? 파고 심어요? 띄고 심어요? 그냥 심어요? 예정의 어떻게 보면 요 깊이로 얼마나 아파? ... 지구 ? 지구 ? 지구 특히 지구 ? 지구 수이지 미소 지구 수이지 지구? 지구? 우와 What is that? You got to get under the blue rock sheet somewhere. Blue rock? Yeah, in the way we have layers of rock, and so you plant on top, like you're saying, sometimes it works, but sometimes if it doesn't have the, if you can't penetrate that layer of blue rock to get down to a layer of odd, odd, then you don't get anything. I don't worry about that. I don't worry about that. How deep would you dig out the hole? Bigger than the pot. Deeper than the pot is deep. Do you find the size of the pot? Wind-wise. Wind-wise. What do you want? The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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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밑창에다 걸음을 넣을 안 넣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령관곱을 넣어요. 가령관곱을 넣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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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게 이제 관행방법이야. 그러면 여기 탁스니깐 타고 난다니 또 믿으실지. 네. 탁잖아. 그리고 여기를 자꾸 믿고 시려는 말이야. 네. 여기 겉에는 안탈하단 말이야. 네. 간단하고 이 안을 위인하며 그래서 너를 놓고 파일을 만들고 그래서 여기 판도 힘들고 소일이 더 작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다 심어서 기가 오면 이게 이루도 되야나 그리고 그 날이 들어오는 물이 흘러가고 이 소프폰으로 가면 그들은 우리를 내려놓지 않아. 그래서 워터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워터가 이렇게 나와요. Because the block is hard, don't you? Do you get it? So, together with the organic matter and water, what happens? So, what happens when it decays, deterring the future plants? What happens when it dies? What's produced? Analyze disease. Very good. Analyze disease. Analyze disease. That sounds good.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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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오죠? So you'll have the CO2 gas produced because of the reaction. 음? 음? 그럼 우리가 산소를 좋아해, 산소를 좋아해. But does the root like oxygen or CO2? 산소를 좋아해. 산소를 좋아하지. 그런데 CO2가 나왔다. 그럼 우리가 정상적으로 발효해, 지식을 해. The root, what's O2 but it is getting CO2. Then how happens to the root? 산소를 좋아해. 산소를 좋아해. 그럼 지금 관행방법으로 심이라고 하는 것은, 미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화면은 뿌리가 잘 들어갈 거다 생각해서 판 거란 말이야.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되고 보니까 미리 고여가지고 써와서 뿌리가 썩는다. 그러면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야. 잘못된 방법이요. 그럼 그건 머리에서 깨끗이 없애버려야 되지. 채워버려야 돼, 잊어버려야 돼. 싹 씹어내버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머리가 무슨 머리인지 알아요? 가장 현명한 머리가 어떤 머리냐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억하고 있는 게 있지 않아. 그걸 잊어버려는 머리야. 가장 현명한 머리야. 과거의 기억은 역사고 우리는 역사로 살아가 미래로 살아가. 미래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거에 얽매이면 발전이 있어 없어. 그래서 지금까지 하와이에서 해봤는데 안 됐다고 하는 걸 기억에 남겨가지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발전이 있어 없어. 발전이 없애요.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려야 새로운 게 들어올 수가 있지.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새로운 걸 뭘 넣으려고 왔지 않아. 그럼 여기서 예경을 평가를 해야 돼, 받아드려야 돼. 그러면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골로 가야 돼, 전부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그럼 무엇을 만들어야 돼? 만들다고? 그릇을 만들 때 조그만 그릇을 만들면 큰 그릇을 만들어. 큰 그릇을 만들어야 많이 담아갈 수 있지.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일어날 때 사막에다 나무를 심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비가 안 오니까 나무를 심을 때 일본의 자이카에서 온 사람들은 구덩이를 파고 물을 주고 나무를 심었다고. 물을 심은 나무를 다 죽어. 그런데 물을 주고 심은 나무를 다 죽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물에 의존하게 됐어요, 벌써. 그래서 이제 그게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물을 주었다고. 그럼 물이 내려가 올라가. OK, so let's say we water, does the water go down or up? 이틀으로 내려가. 그런데 여기다 나무를 심었잖아. 그럼 나무를 심었는데 이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서 위로 올라가갔어. Does the root go down or up? 생각을 좀 해요. 머리가 왜 위에 있냐고 쓰라고 있는 거예요. 물을 따라가. 네, 물을 따라가.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내려왔다가는 이리로 내려가지 못하고 이리로 올라가. 물이 위에 있으니까. 위에다 물을 주고 있으니까 물을 줘서 올라간다고 들으니까. 물을 준 게 밑으로 안 내려갑니까? 아니, 물이 내려가는데. 내려가는데 위에가 물이 많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적은 대로 뿌리가 가지 않고 물이 많은 데로 올라간다고. So what happens is when the tree receives water, the water only stays on the top part of the soil. So the roots, instead of trying to drill deeply to the drier root area, they will stay on top of where the water is. 그래서 물을 주고 심은 거는 뿌리가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금방 말라. So the trees that were planted and were watered, they have shallow roots, so they dry up easily and die. 그래서 물을 주고 심으면 안 되는 거야. That's why you should not give water when you plant the tree. 여러분들 여기서 관행 방법으로 심을 때, 파파야나 망고나 바나나 심을 때 물을 주고 심었어, 그냥 심었어. So when you planted trees like banana, papaya, or those trees, did you water when you planted or not? 물을 주고 심었지? So most of you watered the tree when you planted. 그랬지요? 그럼 나무 사르라고 심은 거에요? 죽으라고 심은 거에요? Did you water to grow your trees or kill your trees? 그러면 현명한 머리요? 바보스러운 머리요? Is that wise or not? 아니, 현명하지 않습니다. 바보스러운 머리라고. 그런데 그렇게 농사를 오래 지은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다 자기가 박사에요. Well, when you meet people who have practiced this method for a long time, all of them they think they know something. 뭐? Here in Hawaii, where I live, we only have like that much soil. And then it's just solid rock all over time. Would we be best to break that rock up as much as possible? Before you plant the trees? 여기에는 가왕은 흙이, 흙이 한 거 정도 밖에 없어서, 저희분 계신때는 밑에다 돌인데, 돌을 최대한 잘게 기내고 나서 심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심어. Don't break the rocks. 왜 그러냐면, 바울을 깨투는 게 뿐이야. Because the roots are what will break the rocks. 그래서 코나에서, 코나에서 한 건데, 여긴 하와이는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서만이야. 그래서 바울이 다 깔려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표토 1cm를 만드는데, 표토 1cm가 만들어진 200년 걸리는 거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코나에서 나한테 바우 바솔, 바우 암반에다가 옥수수 심으라는 거에요. 그래서 좋다고. 물만 대달라고. 그래가지고 하와이 대학에서 씨를 구해다가 심었어. 그렇게 했더니, 이 옥수수에 엄마 젖이 있잖아. 시젖. 그 시젖을 가지고 물을 먹고서, 한 30cm 정도 자라더라구요. 그 다음부터 영양분이 없어서 안 자라. 그래서 자연노업처방 2번, 2형이 있거든요. 2형 처리가 있는데, 2형 처리를 해줬더니 일주일 만에 1m가 자랐어. 그런데 그걸 갖다가 비워서 깔았어. 깔아가지고서 깐 옥수수 위에다 또 심었어. 또 심었더니 잘할 거 아니야? 3번을 했더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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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동안 3개월 걸리는 거에요. 표토가 녹아가지고 표토가 3cm가 된거에요. 그럼 6개월 만에 600년 동안 만들어진게 만들어진거지. 그게 뭐가 만들어졌냐 그러면, 햇빛하고 공기하고 물하고, 미생물하고 지루기가 만들어 놓은거에요. 그러면 사람은 뭘 한거에요? 심기만 한거에요. 그리고 미생물하고 지루기가 일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 놓은거에요. 그리고 미생물하고 지루기가 일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 놓은거에요. 여러분들은 산 개고에 가면 나무가 무서워하고 울창하지 않아. 그래서 산 개고에 가면 나무가 무서워하고 울창하지 않아. 그런데 거기에도 바우가 있지 바우에. 그런데 바우 위에도 나무가 자라잖아. 그리고 나무가 자라지 않아. 그것은 바로 뭐냐면, 식물의 뿌리가 뚝쿵 내려가서 거기서 살았거지. 그런데 식물은 자라면서 무엇이 나오느냐를 뿌기 위해서 근산. 근산이 나온다고. 그래서 근산에 의해서 바우가 알칼이기 때문에 농농어요. 그러면 땅속에 있는 바우가 흙이 될거지 아냐. 그러면 땅속에 있는 바우가 흙이 될거지 아냐. 여러분들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 뿌리가 얼마나 내려갈거 같아. 땅속에 있는 바우가 흙이 될거지 아냐. 나무가 흙이 될거지 아냐. 나무가 흙이 될거지 아냐. 나무가 흙이 될거지 아냐. 인생은 사회가 흙이 될거지 아냐. 여러분 동굴 들어가보잖아 동굴 동굴 들어가면 뿌리가 내려와시잖아 그게 뭐야 뿌리가 살길을 찾아서 내려온 거예요 지금 내가 질문한 거는 옥수수뿌리가 얼마나 깊이 들어갈 거냐고 물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런 질문이 나와 키만큼 뿌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옥수수가 1.2m 정도 되지 그러면 옥수수를 몇 번 심게 되면 1.2m까지 뿌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바위는 다 녹아서 흙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는 딴 단에서 못 뚫을 것 같지만 생명력이라고 하는 건 그걸 뚫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는 딴 단에서 못 뚫을 것 같지만 이 지구가 창조될 때 처음에 전부 다 모여요 흙이요 앙석이요 그것이 풍화 작용에 의해서 흙이 된 거예요 그럼 뭐가 그걸 만들어줬냐 미생물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건 지금도 얼마든지 실험할 수가 있어 이제 하와이는 암반이 많으니까 암반 위에다가 옥수수를 심어보라고 6개월만 지나가면 30시 정도 흙이 생겨 흙이 생기면 지로위도 같이 생기는 거예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면 미래형이고 안 믿어지면 과거형이요 흙이 생기면 지로위도 같이 생기면 지로위도 같이 생기면 흙이 생기면 지로위도 같이 생기면 에어 그러니까 여기 이것이 이쪽은 땅을 이어놓지 않으면 그걸 뉘우스니까 그럼 가라앉지 신존되지 않아 물이? 아니 아니 여기 이것은 팥에 들어가기 때문에 단단하고 이 판을 넣었기 때문에 여긴 이어놓지 않아 네 그럼 여기다 이어놓으니까 물이 이리로 들어가면 가라앉지 그럼 여기 심었던 나무가 빨려들어가 내려들어가 위로 솟아 The tree that has been planted would it get sucked in or would it just pop off it? 내려가지 자 그럼 나무에 여기 있는 모든 나무에 사람 가는 코는 아니지만 호흡할수록 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Do you think the tree is also a nose like humans? 저 나무에 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가라앉지면 이게 나무가 여구가 있겠지? 가라앉졌으니까 So the tree would have fallen downwards because it was sucked in 그럼 코가 맥혔어 뚫어줬어 그럼 나무가 죽어 살아 그럼 나무가 죽어 살아 그걸 갖다가 파고 심고 거름을 죽고 심는 과학 영농이라고 하면 잘못된거지 알았어요를 뭐라고 해 알았어요를 뭐라고 해 Understand Understand? 알았으면 뭐예요? 잊어버린 말 해야지 So if you've understood Then you should not forget 저 엄마가 애기를 낳지 않아 그럼 애기한테 저 손 이렇게 빠는 거라고 가르쳐서 빨았나? 본능적으로 빨았나? 본능적으로 빠른거지 마찬가지로 장물의 뿌리도 본능적으로 내려갈 능력을 갖고 있다고 Same thing with the plants The roots have this instinct to survive and go down 근데 난 애기가 엄마 저솔을 밟으면 말이지 엄마 저솔 먹고 자란 애기들은 아담하게 크거든 왜 그러냐 그러면 엄마 저솔을 빨을 때 본능적으로 빨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어 그래서 그걸 빨면서 호흡을 할 때 심호흡을 한다고 그래서 애기가 젖을 먹을 때 식지거림이 빨거든 그럼 심호흡을 한다고 말이야 심호흡 그래서 엄마 저솔 먹으면서 애기는 폐의 활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저솔을 먹으며 손짐을 흔들어 가며 먹지 않아 그래서 엄마 저솔 먹는 거는 영양분만을 먹기 위해서 저솔을 먹는 게 아니라 전신운동을 해서 골격까지 구성하기 위해서 저솔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젖의 양분이 얼만큼 들었느냐 그 젖의 양분이 많이 들은 걸 먹어야 빨리 자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젖하고 소젖을 비교해보니 소젖이 훨씬 영양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젖보다 소젖이 애기를 키우기 좋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젖공장들이 젖고 소젖까지 공장을 만든 사람들이 학자들에게 자꾸 연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자들은 무슨 논문을 쓰냐 젖공장에 유리한 논문만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뭐예요 이런 애들을 만들었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거름을 넣었다 그러면 엄마 젖 먹여서 길른 거예요 소젖 먹여서 길른 거예요 소젖입니다 알았죠? 알았습니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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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국말 하나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아무것도 넣지 말아야 돼 거름을 넣으면 안 돼 자리 힘으로 커가야 돼 그리고 자립력을 키워줘야 돼 자, 그러려고 그러면은 내가 결혼해서 애기를 낳아야 되겠다 그랬을 때 애기한테 소젖 먹여야 돼 엄마 젖 먹여야 돼 그 엄마 젖을 먹이면서 또 한 가지 할 게 뭐냐 그러면 현미밥을 먹여야 돼 애기 낳은 지 사흘 만에 현미밥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의 의사들은 죽이려고 하든 집이 가서 죽이라고 데리고 가라고 그래 여러분들 애기 침이 소화력이 강하다고 생각해 엄마 침이 소화력이 강하다고 생각해 아기 엄마 젖에는 지방이 아주 진한 지방이 있어 그런데 애기는 그걸 소화시켜 그래서 그걸 소화시키기 때문에 폐변을 쌀 수가 있어 그런데 엄마가 변비가 걸렸어 변비 걸린 엄마가 초유 애기나 엄마 초유를 먹으면 변비가 나 왜 그러냐 애기는 엄마들을 보고 소화시키는데 엄마는 그걸 보고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설사를 한거에요. 그래서 변비가 나간거지. 어린이 엄마가 소화시키지 못하지만 엄마가 소화시키지 못하지만 엄마들이 소화시키지 못하지만 엄마들이 소화시키지 못하여 이 씨에는 엄마 젖이 있잖아 이 씨에 넣는 말이야 이게 배하고 이게 배유 그러면 이 씨가 배유를 먹고 자라야되 화학비료를 먹고 자라야되 배유를 먹어야 되지 모유가 아니라 배유이요. 그런데 여기다 화학비료를 주면 소화시키지 못하지만 소화시키지 못하지만 애기들이 엄마 젖을 할 때는 지 모험을 하고 손발찌 다 해가면 운동을 하지만 인공접 소화시키지 못하지만 소화시키지 못하지만 이낙은 엄마 젖의 물을 어떻게 하신다면 병은 비리지 못하거나 마정 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쪽이 아이를 위해서 좋은 거에요? 모유요 그럼 모유에 해당하는 배유 가지고 크게 해야 되지 화학비료를 줘서 화학비료의 영양분을 가지고 키우고는 뭐가 되는거에요 이런게 되는거지 그래서 지금들 백세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백세시대는 어렸을때 엉마젓을 먹고 자는거에요 자란 애기가 백세시대는 사는거지 소절먹고 자라든 백세 못살어 이래서 few people say that now we can live longer than 100 years but only the people who grew up on mildestthink will be able to make that. if you've been raised on mildestlook 지금 얘기한 내용은 무엇이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력 생명력을 아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양소는 분석이 되지만 생명력이 분석이 되나? 그런데 분석이 되는 영양소가 영양소를 가지고 얘기한 게 지금 과학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생명력을 점점 발휘시키는 게 과학이지 영양소를 분석해서 거기에 맞추는 게 과학이 아니잖아. true science is what can really promote the power of life, not just rely on the data that they can access. 지금 얘기하는 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나 모르겠어.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양소에 의해서 사람이 커야 돼 생명력에 의해서 커야 돼. 생명력, 그런데 지금 전 세계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분석지요 생명력이요. So everything that is taught in the universities, are they data or are they power of life? 그럼 바보 학문이요? 똑똑 학문이요? So is that a smart science or foolish science? 어리석습니까? 그럼 대학교 공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지? So the PhDs are fools. 그렇다고 후회할 필요는 없어요. 다 참고자료들이니까. 고대로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 게 익금 사회야. 그래서 맛있는 가공품이 많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어야 되는지 알겠죠? 생명력을 먹어야 되는 거지. You have to eat the power of life. 알았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을 때도 그걸 꼭 생각해서 심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자연 모를 심는 건 어떻게 심는 거냐? 자 그런데 그럼 자연 모를 심는 건 어떻게 심는 거냐? 네. 이 흙이 파진 거야. 이 흙이 파진 거라고. 그냥 나무 여기다 얹는 거예요. 그럼 뿌리가 있잖아. 직근이. 네. 직근이. 직근을 끊고. 직근을 보려놓은 거예요. 직근을 끊고? 응. 직근을 옆으로 보려놔. 그렇게 되면 직근을 끊었으니까 여기 가서 슬 것 아니야? 이걸 얼마큼 끊느냐? 15cm. 왜 15cm면 공기가 통한 거리이기 때문에. 15cm까지 끊고 얹어놓으면 이 뿌리가 여기서 직근이 이리로 들어가지. 그럼 단단한 땅을 뚫고 들어가지 않아. 그럼 가지가 옆으로 뻗어간다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뿌리를 15cm 남기고 끊고. 응. 거기 15cm 깊이로 심고. 네. 이렇게. 측근을 갖다가 거기다 이렇게 펴놓으면 단단한 땅을 뚫기 때문에. 엄마 젖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서. 가지가 옆으로 뻗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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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어지는 건 뿌리가 야채 들어가서 실어지는 거라고. 그런데 이 측근이 들어가서 꽉 버티고 있으면 실어지질 않아. 그런데 여러분들 과수원에 가서 보면은 뿌리가 위로 솟아오르는 뿌리가 있는가 하면 뿌리가 솟아오르지 않을 뿌리가 있어. When you go to the orchard, you see some trees, their roots are, they rise up. Some roots, they sink down. 그러면 뿌리가 위로 올라오는 뿌리가 튼튼한 나무요? 안 보이는 뿌리가 튼튼한 나무요? So which tree is healthier? Which tree is healthier, the tree with the roots that are exposed and rising, or the ones that are hidden in the ground? Right. 다른, 답이 다 다릅니다. 서로 다른 답을 다. 어떤 사람, 어떤 게 이런 답이 나왔어. So what do you think? Which one is a healthier tree? It's very dry in the earth. 오수 하나는 나무. 네, 여기 나중에 잘 타. Well done. 잘 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뿌리가 솟아나왔다는 얘기는 단단한 땅을 뚫기 때문에 뿌리가 위로 솟은 거예요. 그런데 솟아나오지 않은 건 뿌리가 연하기 때문에 속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지. 왜요? The reason why the trees that are rising, the roots come up, the reason why they are more healthy is because those trees are actually drilling into the hard soil. So they are drilling in deep. But the ones that are not exposed, they are just growing in soft soil. So they just sink down. 이해가 주세요. Do you get it? Do you guys give some reaction? Do you guys give some reaction? I don't give it. Oh, come on.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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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 묘가 이리로 들어와서 맹겨 심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어려서 자란 땅이야, 다른 땅이야? 그러면 여자아이가 자란 친정에서 자랄 때하고 시집갈 때하고 다르지? 왜 웃었어? 시댁 가면 몸이 다르다고 하죠? 아니 시댁 가면 시댁의 산림하고 친정의 산림하고 다르지 않냐 그거지. 산림할 방법? 응. He was saying that a girl would be used to the ways of her own family but not to the ways of the family in law. Reaction? Yes. 다르죠? 그러면 친정 생활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살고 싶어 시집에 가서 빨리 익숙해가지고 적응이 되는 게 바른 거예요. So should that bride want to continue the ways of her own family in the new family or should she try to adapt to the new family? If she wants to thrive, she should adapt it up. 적응해야 됩니다. 적응해야 되지. 그럼 적응력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So you need this adapting capacity. 물로도 적응을 시켜야 돼. And how do you do that? And how do you do that? So you forget the past and you adapt to the future. 거기에 적응을 못하면 쫓겨오는 거지. So if you fail to do that, you might have to find another family. 다들 경험이 있는 거 같아 웃는 거 보니까. You guys seem to have that experience.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엄마들은 입을 크게 벌리고 웃었고 예수 놈들은 웃지 않았거든. 예수 놈들은 경험이 없고 엄마들은 경험이 있어서 웃은 거야. So the ladies here, they laugh more openly. And the guys, they're sort of shy. So guys don't seem to understand this kind of things in my life. 자, 그래서 자연동으로 해서 기반 종종이라는 게 있어요. 래투로 파밍에 facial foundation treatment 요거 먼저번에 기본 연장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 내용을 알 텐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복습도 올 겸 해서 내일은 하루 종일 그걸 가지고 올 거예요. 이제 그것이 뭐냐 그러면 엄마가 아기를 낳았을 때 뼈하고 가죽뿐이지. 그런데 엄마 젖을 먹으면 살이 찌지 않아. 그런데 다섯 살 여섯 살 정도 되면 또 날씬해지지. 잘할 꼬비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열 두 살 열 네 다섯 살 정도 되면 여자들은 생리가 시작이 되고 남자들은 음성이 변하지. 그러면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갑자기 아기가 어른된 거 아니지.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떤 거냐 그러면은 어려서 뼈하고 가죽만 나왔을 때 하고 거기서 이제 그 젖을 먹어서 똥똥해졌을 때 하고 홀쩍해졌을 때 하고 과정이 다르지 않아. 그러면 그때 그때 필요한 영양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네. 네. 그래야 안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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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쪽입니다. 네. 네. 여기 이게 많이 났잖아? 응. 여기는 순루미기 때문에 이게 났 거예요. Commож는 그들이 ah plane directamente juncture. 그러니까 장가 틀었어? 안 틀었어? 아기 밑이요? 몇 개씩? 두 개. 반갑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단 말이지. 근데 스무살 넘어가지고 시집갈 날짜가 되잖아. 시집갈 때가 되잖아. 그러면 똥똥해져 야위야. 야위야. 야위어야 사랑이 나온다고. 이 똥똥하면 사랑이 없어. 마찬가지로 작물도 그때가 있어. 나위가 시집갈 때 도마두면 도마둬 나무가 열매가 열릴 때가 되면 야위어야 열매가 열려. 그래서 이게 작물이나 사람이나 가축이나 다 똑같아. 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이제 사람의 경우 여자가 13살, 4살, 5살 되면 생리가 시작되지 않아. 그 생리가 시작될 때는 생식 기능이 생겼다는 말이야. 그 뜻이 아니라, 그가 다시 생리가 가능한 것 같아. 그러면 사람만 생리로 하겠어? 파파야나 망고나 바나나도 생리로 하겠어. 파파야, 망고, 기린, 애. 그리고 애. 아니면 그냥 생리로 하겠어? 다. 있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식물도 생리합니다. 여러분들 식물도 생리한다는 얘기 어디 들어봤어요? 염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생리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학교 교수를 가르켜야지. 여러분들은 그 식물도 생리로 한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은 그때 필요로 한 양분을 줘야 되거든. 여러분들은 여기서 옥수수 심으면 한나무에서 먹겠다. 옥수수 심는 거. So you plant corn? How many corns would you harvest from one plant? 네 개? Yeah, industry standard is about four. 표준은 네 개? 응? 표준 수업형 네 개? 한 나무에서 From one plant? Yeah 한 나무에서 그 대다르게 따는데 That's a good harvest 난 미국 가서 동행해 봐서 이건 네 개 날린 건 별로 못 봤는데 Is that a standard or is that how average farmers collect? It's conventional farming They collect conventional farming But I know it's 네 개 네 개 그래서 자연 농업으로 하게 되면 13개에서 15개 있다 If you do natural farming You can collect 13 to 15 그게 왜 그런 거냐 생리할 때 생리할 때 생리할 때 딱 거기 만든 영야물을 지으면 그게 열려 The reason why it works is because Because you If the plants The right nutrients That it needs When it menstruates 사진 안 가져왔어? Do you have the pictures break? Oh, I didn't It's not here I can bring tomorrow 내일 가져오실 겁니다 어디 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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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안 들었어? 안 들었다고요? 그럼 사진을 가져온 게 있으니까 내일 가져올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그냥 그것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영양물을 주면 열매가 많이 맺혀 그러면 그게 기술이요 사랑이요 Is there a technique or love? Love Love 사랑입니다 맑았죠 그래서 농업은 자연 농업은 사랑이야 So natural farming is love 알았습니까? 알았습니다 여기 기반 조성이 있는데 여기에 그 내일 할 거지만 거기에 뭐여 루트파워라고 아주 필요한 게 있어 이걸 주게 되면 뿌리가 두 배 이상 커 There's this thing called 루트파워 If you give 루트파워라고 루트파워라고 더는 twice 크 그리고 내일 하루 종일 그걸 할 테니깐 내일 we'll do that 쉬웠다 하라고? 네 그럼 잠깐 쉬웠다 하지 Let's have a break Let's have a break You have to cut the vertical root because if you cut it the lateral roots become more active and you want to promote their growth If you dig a hole and plant the branches will tend to rise up point upward if you open up the roots and plant it like this the branches also they will open up side roots So they match the roots 그러면 1억이가 편하고 꽃이 많이 핀다고 So it's easier to work and you'll have more flowers So 그래서 10대가 많이 here and even more fruits 그래서 여기가 1년에 1번 따가 2번 따가 How many times do you harvest mango here? 한 번, 한 번, 한 번. 그런데 자연 농업으로 하게 되면 자학하면은 두 번 땋을 수 있다고. 네, if you do natural farming well, you can harvest twice, two times of mangoes. 네, if you do natural farming well, you can harvest twice, two times of mangoes. 그런데 그건 정말로 사랑이 깊어야 두 번 되는 거예요. But you really have to have a lot of love in order to be successful.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직근을 끊고 직근을 끊는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Now everybody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cutting the vertical root and growing the lateral roots. Tell us a question about the diagram. Does he create a mound in that area? Does he just straddle and move to the mound to plant it? Yes. Okay, let's just go to another hill with this. 그림, 그림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여기에 포로카소가 있는 거 있죠? 땅에다 심는 거 있어요? 네, 땅에다 심고 이렇게 선정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미진을 넣어 있잖아. 유기질을 갖다가 여기 넣는 거야. 유기질을? 네. 그리고 여기에 이 파는 흙 있잖아. 파는 걸 갖다가 위에다 이렇게 이렇게 빙춤을 쌓는 거야. 그리로? 응. 이렇게 되면 이게 블록호인인 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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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맨날 이 Rails가 그렇게 되면 여기 유기지들한테 미생물이 많이 생기잖아 미생물이 이 땅을 파죽하거든 그래서 많은 미생물이 많이 방문을 Boden을 정리 했죠 그리고 미 roup은 마트너드에서 땅을 파괴로 인증을 못한 알 수 있고 보통 유기지들의 용기 전체라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전혀와는 지층의 물품을 모아в해주세요 이 물품을 바로 물품을 파괴로 인증을 안 Consider 그래서 이 자연농업은 완성품이 아니에요.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지역에서 해봐가면서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지역의 방법이 되는 거지. 이제 여기 캘리포니에서 왔다고 했지?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의 기후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캘리포니아의 자연농업 방법이 되는 거예요. 하와이는 하와이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하와이의 자연농업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미국의 각 지역 지역의 방법이 하나로 집결되면 그것이 미국의 자연농업 방법이 되는 거지.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넘는 것을 환경하고 재단hält한 것들은 절대 안좋아입니까요. 지금은 잠깐 말까. 여기 흙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판에서 심기가 힘든데 또 나중에 빛을 더하고 흙을 덮어줘야 되는데 그 흙도 잘 없다고요. 그런 데는 특수한 방법을 써야 되는데 미리 흙을 만들어 놔야 되지. 그걸 옥수수 같은 걸 만든다는 겁니까? 이건 팥이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기다 옥수수만이지. 이건 네 줄이나 다섯 줄. 이렇게 옥수수를 이건 텔리폰에 하우스도 마찬가지야. 하우스 안에 그리고 또 이건 일반 밭이라도 상관없고 다 똑같은 건데 이걸 한 줄 심는 게 아니라 네 줄 내지 다섯 줄 다섯 줄 그걸 심어가지고서 대개 심어서 두 달 정도 두면 너는 1m 20도는 잘하지 않냐고 물어봐봐 여기는 돌밭 같은 데 응 돌밭 같은 데 돌밭 같은 데 돌밭은 표토가 있지 않나 예 Tada 네 이렇게 닐고 이제 양념 짧은 이쯈로 길이 그리고 또 45 롤의 고소에 그리고 또 2개월에 50일에 60일에 50일에 60일에 고소가 어떻게 크지? 1.2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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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걸 토창 미션 4번을 위에다 뿌리고 비워서 깔아. 비기 전에 위에다 뿌려. 흙에다가 위에다 뿌리고 가라앉지 않아서 그 다음에 비워서 깔아. 그리고 배는 것을 뽑는 것이 아니라 뿌린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발효가 아주 쉬 되거든요. 그걸 하다가 3번. 그러면 6개월 걸리지. 그렇게 되면 아무리 자갈 밭이라도 다 흙이 되어버려. 그래서 어느 땅이라도 이렇게 해놨으면 6개월 정도 지나간 다음에 막비를 찔르면 40대지인지 50대지 그냥 푹푹들어. 그러니까 처음에 흙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면 땅도 비옥해지고 이 위에다 작물을 씹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작업을 시작하자면, 그 후에 이 작업을 시작하자면, 그 후에 이 작업을 시작하자면, 잎은 잎이 많은 땅에서 작업을 하면 진흙은 딱딱해져서 뿌리가 안 들어갈 텐데 저렇게 해도 될까요? 진흙 진흙이 많은 땅에서 작업을 하면 진흙은 딱딱해져서 뿌리가 안 들어갈 텐데 저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 육이 옥순을 심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심는 게 낫다고 이게 빨리 가는 게 빨리 가는 게 아니여 던이 가도 빨리 가는 방법이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더 빠르게 가야 하려면 이렇게 여행을 한 번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만약에 그냥 다가가가가 되고 만약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가가가 될 것 같나요? 그냥 다가가 될 것 같나요? 그냥 좀 올리브게 만드는 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돌 파삭 돌밖에 없어서 흙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심을 수 있습니까? 물만 있으면 돌 위에다 씨앗을 침으로 돼요. 그렇게 돌이 흙이 없는데면 옥수수를 먼저 이렇게 심는 건 충분히 되니까 이렇게 해서 흙을 만들어야지. 완전히 틈도 없고 갈라진 대로 그냥 생 돌 화산돌입니다. 그런 돌은 땅은 내버려. 미국에 땅도 옳지 않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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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조금 있어야 되는 거죠. 인생 70밖에 못 살아. 그래서 인생을 말하는 흙을 부터 소원으로 손을 부터 소원을 마지막으로 흙을 부터 소원을 그런 점을 들어와 그렇게 흙으로는 2ola 소원을 부터 소원을 들어가는 전 지지 옥수수수수수 수 그럼 자갈밭이라고 해서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자갈 속에는 미네랄이 아주 풍부해, 그래서 그것이 흙이 된다고 하면 작물이 잘 자라거든. 그 희망을 가지고 해보라고. 그래서, even if your field is full of gravels, don't be disappointed because they are an excellent source of minerals. And think in reverse and try to turn them into resources by using these methods. Other question? I was going to ask if you are cutting that before the corn produces, but I assume that you are. 열매를 뺏기 전에 자르는 거죠? 열매 수박이 목적으로. 물론이지. Yes, yes. No, we are not going for the fruit.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심었을 때 가지가, 이걸 파고 심게 되면은, 파고 심게 될 가지가 정균이 이렇게 나와. 이걸 옆으로 파고 심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이게 가지가 얕고, 메뉴가 짧아. 절단이. 절단이 짧게 꽃이 많이 피어. 이렇게 올라가는 꽃이 들이 피어. è 야. 그러니까. tree that has been planted in a hole, there are branches will tend to go up high and each node goes very long. They have long nodes. The tree that has been planted in a nettle bombing way, and the branches are spreading sideways, they have shorter nodes, and they are thicker. 사탕수수는 힘들어요. 사탕수수는 잘라서 잘라야 하기 때문에 커피가 없는데. 시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잘라도 심어야지 사탕수가. 네 그래서 옥수수여야 돼. You don't plant sugarcane seeds. So you cannot do it on those plants. On those rocky areas. So corn is better. Corn is better for rock. But what about soil? 그냥 심을 수 있는 곳은 자산수수 꽂아서 심으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옥수수를 쓰는 이유가 옥수수는 씨앗에 영향이 많아서 씨점만 가지고 배가 다 크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아니야. 옥수수는 빨리 자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옥수수는 하와이 같은 경우 6번 심을 수 있다고. 1년에? 1년에. 이게 어떻게 luggage? 천천히 nighttime 사용하는 이유는 주시라 헤어홉을 꾸고 이런 환경에서 생길 수 있겠죠? 네. 옥수수수수 수량이 되기yr 음식 네 같은 거에요. 거기는 열대가 아닌데요. 베리포니아의 북쪽 같은 데는 열대가 아닌데요. 열대가 아닌데요. 좀 더 느리겠죠. 그래서 하와이, 캘리포니아, 다른 곳에서는 골은 6라운로드가 없는데 골은 6라운로드가 없는데 골은 6라운로드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지역은 그 지역 환경에 맞도록 짜야지 계획을. 그래서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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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받은 조금만 이거로 하고 더 좋은게 있으면 더 좋은걸로 하면 되지. 예 거기. 실험 삼아 다른 풀들을 빨리 잘하는 것들을 쉬워서 해봐도 되겠습니까? 그건 제 생각대로 해요. 자 질문 자꾸 나오고 진행을 못하니까 끝. 그래서 이걸 가지를 옆으로 치게 해야 햇빛을 많이 받는다고. 그리고 바람을 잘 쏠 수가 있거든. 여러분들 땅이 이게 좋다 저게 좋다고 얘기하지 말고 햇볕이 머무는 곳. 콧등을 간지럽게 하는 바람이 깃드는 곳. 거기에 구름 타고 와서 비를 내리는 비가 내리는데 그걸 풀어 안을 수 있는 땅이 있는 곳이면 어디고 다 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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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땅이라면 어디고 다 됐나 그런 얘기에요. 이 땅이 이 땅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얘기는 세 가지가 머무를 수 있는 곳이면 다 된다 그 말이지. 어느 곳에 선원한 물과 물과 물이 적용되면 이 산업에 사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종묘 기반 조성을 얘기했는데 아까 이거 하다보였는데 예를 들어서 바나나. 바나나의 경우에 바나나 종류 있잖아요, 띄워내는 거. 바나나가 큰 거는 밑창에 갓까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띄워서 심는 거지. 어떻게 물어봐요. So how do you plant bananas? You have the plant and you take out and then you plant plant. But what do you call it? 잡힌 Yu'ANG KIkin' Who is run Stuckers? It's 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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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830. Why are you using d长 inside the leaf of in a field? This is goods from HD and from HD. Which is the DeDS. 가식을 한다고. 가식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때 가식을 한 땅을 아주 척박한 땅 척박한 땅 척박한 땅에 이걸 일단 웽게 심어 놓거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잖아. 뿌리가. 여기서 뿌리를 많이 내려가지고 웽게 심어야 건강한 체질이야. 그게 요걸 심을 때 요 심는 판 이걸 토양기반 조성을 해. 토양기반 조성을 해가지고 거기다 가식하고 나서 정식. 바나나의 경우요. 정식 일주일 전에. 7일 전에 완전히 굶겨. 물도 주지 않고 영양도 안 줘. 그러면 물도 안 주고 영양도 안 주고 되면 목이 마르니까 잔뿌리를 아주 많이 내리거든. 그러면 거기에 내일 심는다. 내일. 내일 심는다 그러면은 오늘 금일 저녁 그 오후에 오후에 종묘기반 조성에다가 담궈. 종묘기반 조성에다가 담궜다가 심게 되면 아주 척둔히 빠져. 오후 내내 담궜다가 다음 날씨 있습니까? 12시에 담궜거든요. 그리고 이걸 뽑아서 담궜거든요. 그렇지. 일단은 퇴기까지 будете 뽑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택배라는 소유입니다. 그리고 이 소유는 꽤 부족한 소유입니다. 첫 번째, 이것은 이 소유입니다. 이 소유의 소유의 소유입니다. 이 소유의 소유입니다. Uh, You Plant the banana and Then, Your Grow it And One Week before You are Go to transplant it Fully Transplant it to the Permanent Field One Week before that. You stop Feeding it Anything, No Water and No Heouchins So For One Week. Because it is Thirsty and Hungry It出 Sheolahck it will Develop A Lot of 有 zijn ROOTS 그리고 한 일일 후, 그리고 한 일일 후, 그리고 세금을 넣을 수 있는 사pling treatment solution 12 hours. 12 hours. 그리고 다음 일일 후, 이는 잔인의 잔인. 이는 잔인? 이는 잔인입니다. 이는 잔인의 잔인입니다. 이 잔인의 잔인입니다. 다음 시간에mniej Force 소리는 Youth 그래픽에 대한 소일수도 선택했던다 그는 아직까지 대파까지 were Implated는 표시가 돼서 비교에서 이 종류의 여부에 대한 소일수도 선택하다 그는 일에 대한 소일수도 선택한 다운 후예수도 선택한다 다음 시간에 대한 소일수도 선택한다는 단계에 대한 소리도 선택한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대한 소일을 선택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시집가기 전에 힘든 일을 다 해보고 시집 보낸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야 고생을 더 그러지 그래서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한다는 말 있잖아. 그래서 사 samo는 젊은 어둠이?? ify 시집 가식하고 나서는 얼마나 잘 합니까? 7일 가식한 뒤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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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누가 약물을 주지 모르겠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심으면서 주지 않는 아버지 아니 근데 쉽고 화해하고도 안 준다고요? 그렇지 처음에 토양기반 조성만 하고 예 토양기반 조성만 해 놓고 심고 물과 약물 안 주고 아니 7일 지나서 6일 지나면 이걸 하고요 네 OK Here's the This is how you do it You transplant here And don't give it anything So it stays there for 7 days And then On the 6th day You take it out and dip it in the seedling treatment solution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그런 걸 해 보려고 그러면은 투명 플라스틱 병 있잖아 투명 플라스틱 병 거기다가 한쪽에는 거름이 많은 흙을 넣고 한쪽에는 척박한 토양 상토를 넣고 그 씨를 심어보면은 씨가 뿌리 내리는 걸 겉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확인할 거라고 You can do a small experiment By getting two transparent bottles And you fill up with One is coarse oil And the other is wheat soil And you plant a seed And see the difference in the root growth So, when you have it sitting in the poor soil You give it the soil foundation treatment Before you plant it Before you plant it So, you have the poor soil You do the soil foundation treatment And then you plant it Then leave it for 7 days Why? So, 순서를 해 봐 왜 이렇겠냐 그러면 최소한도 사랑은 베풀어주고 구경을 시켜야 되지 그래서 이 원인은 베풀어주고 구경을 시켜야 되지 아 그럴 땐 이거 덮으면 될 거다뇨 섭섭하대 굽는 거다뇨 뭐해? 거름 기운이 없는 땅 땅 물 타요 우리는 우리의 물체를 얻는 것과 얻는 물체를 얻는 것만 어떻게 얻는 물체를 얻는 것만 어떻게 얻는 물체를 얻는 것만 샵도는 준비를 하고 만들어서 한다는 데 척박하는 숙이라는 게 뭐냐 제일 척박한 땅이 뭐냐 하면 화강암이 부식되어서 만든 마사토 왜냐하면, 부식주의인 engagığı 그 달에는 주의인급eston 가장 높은 물체를 얻는 가진 물체를 사용하는 자체가 그런데 같은 물체를 얻는 걸까요 이 물체도 유의 단정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까? 약간 악인 dries 알 Googling 자체가 적은 천ologic 하지만 Circuit 문제를 사용하는 걸 찾아오는 건 명성 지효 into ngh Mostly 하하인 걸져jam 신더 소일이라고 말하자면 라바 소일 블랙, 라바 소일 화산 용암이 부서져서 아마 용암이 만들어진 흙에도 붕붕색이 있어 붕붕색을 동으로 만들던 거 그건 피했습니다 검은 흙 한 번만 더 연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식물이 적응하기 힘들든 한국에서도 도로당입니다 라바 소일은 검은색이 안 되고요 검은색이 안 되니까 검은색은 블랙, 라바 소일은 제가 질문을 안 받아요. 질문을 안 받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적응력을 충분히 갖춘 다음에 시집을 보내라고. 질문을 안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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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뭐지. 질문을 안 받아요. 질문을 안받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딸이 시집가서 시집살을 잘 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야. 그래서 이것은 모든 원인의 환경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모든 번식은 아무 놈이 하는 거야. 아무 곳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묘목은 전부 다 여자로 생각하는 거야. 시집가서 뿔 내려서 열매매를 시켜놓은 거니까. 그래서 엄마의 생활력을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여자들이 생활력을 나눠주기 위해 생활력을 나눠주기 위해 생활력을 나눠주기 위해 생활력을 나눠주기 위해 생활력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여자로 얘기하는 건 그러게 해요. 남아가 자를 다 결정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에 전해 드리는 것otes, 아기 있는 거 같다. 사랑스럽다고 예쁘게만 길러서 귀만 크게 만들어 보면 가서 싫어져. 아, 알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경고가 걸린 데 부터 경고가 걸린 데 부터 어려운 땅을 갖다가 비오통에 남는 건 옥수수수해서 여섯 공격에 대해서 만들어낸 것 같아요 여섯 심문을 요하고 절자 기반 절자 절자 기반 절자 절자 기반 절자 절자 기반 절자 지hö 이거나 두리안이나 또 빵이나무, 빵이나무 모두 다 이렇게 하는거에요? 기발도 같습니까? 아니 이건 옥수수적이고 이거는 그래서 모든 잎은 파파야, 망고, 두리안, grass fruit을 이렇게 하는거에요? 그리고 바나나는 이렇게 하는거에요 그리고 어제 타로 심는거 얘기했죠? 그러면 하와이에서 식량작업자족 하는건 다 얘기했죠? 하와이에서 식량작업자족 하는건 다 얘기했죠? 하와이에서 식량작업자족 하는건 다 얘기했죠? 하와이에서 식량작업자족 하는건 다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저 빵나무, 파파야, 망고, 두리안, 요거 심는데 질문해서 질문하세요 이제 질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파파야, 망고, 두리안, grass fruit, trees 질문에 질문하십니까? 질문에 질문하십니까? 여기서 지금 심는거 얼만큼 심어? 여기서 심는거 얼만큼 심어? 지금 어떻게 심는거에요? 어떻게 심는거에요? 모르겠어요 68ft, 60-90ft 파파야는 가지가 쳐서 열리는게 아니잖아 쭉 올라가는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필이 쉽지말고 2m 반 정도 반 정도 2.5m 2.5m 반 정도 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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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파파엘씨 먹으지 못한 사람이요.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 자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식량 작업법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걸 다 얘기한 거예요. 쌀이 주식이라고 하니까 쌀도 재배할 수 있도록 방국을 생각하자고.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도 변호사를 지었는데 하와이 같은 데서 변호사를 못 주면 말도 아니지. 그래서 탄자니아는 왜 하와이예요? 에오! 에오! 자 이거 이해가 되시죠? 저거 편집? 예. 그러면 여기가 슬라이드를 좀... 어디가 가? 우리에 온거. 에오! 에오가 무슨 뜻인지 알죠? 하와이예요. 하와이임 말로 하와이예요. 에오가 무슨 뜻인지 알죠? 2차 send원이나 2차aggio 2차 3차 That's a cooker. 자연 농업은 생명과 환경을 지켜나가는 농업이며 회복의 농업이다. 자연 생명과 환경을 지켜나가고 이것은 생명의 농업이다. 자연 생명의 농업은 생명과 환경을 지켜나가고 이것은 생명의 농업이다. 이게 모든 식물이에요 뿌리가 있고 줄거리가 있잖아 그런데 이 이파리에서 햇빛을 받아서 전두를 만들죠 그런데 전두를 만드는 데 뭐가 있어서 만드냐면 영양문도 있어야 되지만 이 안에 일꾼이 있어야 돼 노동자가 그런데 그 노동자가 누구냐 하면 이파리에 사는 미생물이야 그러면 이파리 1cm 평방에 미생물이 15만서부터 20만 마리가 있어 그 미생물들이 살아 있어야 햇빛을 받아서 전두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탄소 동화작용이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만들어진 전두를 갖다가 각 체조직으로 보내야 돼 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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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조직으로 보내놓았다 2화작용이라고 그래 그럼 하루중에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아침에 해가 떠서부터 오후 12시까지는 탄소 동화작용이야 그리고 오후가 돼서 저녁 낮에 해가 넘어갈 때까지 하는 작용이 2화작용이야 그럼 우리가 과일을 따먹을 때 바나나나 망고나 두리아나를 따먹을 때 언제 따먹는 게 제일 영향물이 많을 때야 잠시 후에 물이 더 많을 때야 What is the time that is without the fruits are most nutritious? 같이 소비한다는 건가요? 응 소비해서 영양물을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언제 따서 먹는 것이 가장 영양물이 많은 때야 언제 먹는 것이 따서 먹는 것이 가장 영양물이 많은 때야 아침에 햇뜨기 전이야 그래서 한국에서는 가장 맛있는 김치를 담글라고 하면 햇뜨기 전에 배추나 물을 뽑아서 김치를 담그면 아주 맛있는 김치야 그 얘기는 바로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드릴 때 옆면 시비해 주지 그럼 옆면 시비할 때 언제 옆면 시비하는 게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시간이라고 햇뜨기 2시간 전 왜 그러냐면 아침에 옆면 시비해지면 탄소도거장으로 일하러 나가는데 또 옆면 시비해 그러니까 한 짐 짊어지고 돌아가야 되지 아침에 등장은 소금하고 밤에 온앤 수업들 thì 밤에onte 수업들은 소금하고 여름은 소금하고 밤이 소금하고 소금하고 아침에 배추면 소금이 Rapid에 배추면 소금을 많이 받을 때 소금을 많이 받으려고 해도 이 소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름다운 소금을 받으려면 참고 노동력이 덜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장문을 기를 때 옆면 시비를 해준다 하면 한 명에 두 시간 전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아침에 주면 효력이 그만큼 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탄소동화량을 이화작용으로 해서 체중을 보낼 때 남는 게 있지 배설물. 사람으로 말하면 배소변이요. 그래서 식물도 다 배소변으로 봐. 그러면 장문이 대소변을 보는 걸 대소변을 보는데 뿌리로 나올 거다니요. 그러면 그걸 먹기 위해서 토양에 낳은 미생문들이 일로 다 모여들어. 미생물이 일로 몰려들어. 그러면 그걸 먹기 위해서 미생물이 일로 몰려들어. 미생물이 몰려들어. 그럼 미생물이 몰려들어. 그럼 미생물이 몰려들어. 그걸 먹기 위해서 지뢰이가 와. 그럼 지뢰이가 생기면 그걸 먹기 위해서 두더지가 와. 그럼 그것이 톤네를 뚫어주는 게 아니라 공기가 들어와. 그럼 뿌리가 아주 짧아도. 그렇게 해서 농작물은 돼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깐 하느님이 우주 마음으로 창조하실 때 필요 음룡을 만들어 놓은 건 없어. 그래서 영국이 생기면 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여러분들 파리 싫어하지. 여러분들 파리를 잘 기르면 돼지나 다 기를 때 단백질 사료를 거기서 얻을 수가 있어. 그러면 파리를 잘 기르면 돼지나 다 기를 때 단백질 사료를 거기서 얻을 수가 있어. 그러니깐 요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 큰 지구라 그러면 요것이 소우주지. 그래서 요 위치를 알면은 사람이 자라나거나 작물이 크는 거나 다추이 크는 거나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그림을 이해하자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생활을 이해하자면 여기 하와이에서는 유기질을 걸음질 때 묻어주나 묻어주나 덮어주나 우위도 토포죠. 그러면 아주 발달된 거예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전부 다 밑차를 넣으라고 그래. 그러면 땅 속에 집어넣으면 수분이 많으니까 부패와 발효예요. 그래서 탄산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작물이 잘 안 돼. 그런데 지금 유기농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말인데 유기농업은 햇빛과 공기와 물과 흙과 사랑과 작물이 유기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져 있는 유기농업이지. 그런데 지금은 유기농업은 유기 자재를 쓰면 유기농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퍼져 있는 유기농업은 유기농업이 아니야. 유기 자재농업이지. 알았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기농 농식품이 나오는 거예요. 유기농? 네. 그 유기질에 의해 독이 식물에 쌓여가지고 먹는 농산물이 되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유기농업이 인기가 없는 이유는 유기농업이라고 이름은 좋았지만 유기 자재를 써가면서 유기농업을 하기 때문에 소똥이나 닭똥이나 돼지똥이나 다 집어넣지 않아. 그래서 그걸 써서 두니까 돼지살이나 소살사나 닭살 외에 뭐가 들어가 있어. 전부 다 청가재가 들어가 있지 않아. 그러나 유기농업을 한다고 하면 소나 돼지나 닭에다가도 첨가물을 넣지 않은 사료를 먹인 닭동이나 돼지동이나 섭동을 넣어야 유기농업 인증을 해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 돼, 그냥 진행해야 돼.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두더지가 문제예요. 이 두더지가 들어오면 이걸 뒤집어 놓으니까 말라 죽지 않아. 그런데 이 두더지는 생선 비린내를 아주 싫어해. 그래서 두더지가 들어올 만한 곳에는 생선 대가리를 갖다 놔두면 두더지가 안 와. 그런 것이 사람이 할 일이예요. 그런 것들은 시민들이 할 일이예요. 그래서 토양회복을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여기 회복의 농업이라고 있었잖아요. 이 회복을 하는데 제일 먼저가 토양회복이란 말이야. 토양회복을 하는데 토창 미생물이 있고 바닷물이 있고 풀이 있어. 여러분들 토창 미생물은 얘기 들었지요? 풀이 나는 땅이 좋은 땅이야. 풀이 나는 땅이 좋은 땅이야. 풀이 나는 땅이 좋은 땅이죠. 그런데 왜 풀을 싫어해서 제철을 끼얹어.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의 욕심이야. 욕심이 잉태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부르는 거지. 그런데 요즘에 지구상의 농업교육이 전부 다 뭐냐면 경쟁교육이요. 경쟁교육이기 때문에 질투와 시기가 있게 마련이요. 그래서 정말로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지금의 교육제도가 바뀌어야 돼. 누가 바꿔야 돼? 내가 바꿔야 돼. 알았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끌려 된 김에 생활하였다 그러면 이제는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립력을 키워야 돼. 그게 자연농업의 기본 정신이야. 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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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바닷물. 여러분들 흙의 고향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성경 구약 창세기 1장 27절에 있어. 성경 구약 창세기 1장 27절에 있어. 하나님께서 바다에 대고 무첄를 드러내라고 해서 무선 육지요. 무선 드러내라고 해서 드러냈어. 바닷물에서 올라온 게 육지요. 그 육지가 농사지던 흙 아니야. 그래서 흙의 고향은 바다에요. 지구가 드러난 지 몇만년 된 지금은 비가 와가지고 겉에 있는 흙이나 표토가 바닷물을 씻겨 내려갔지. 그래서 지금 토양들이 고향 생각이 넘어나서 미칠 지경이요. 그래서 장물을 씻으면 지치지 않아. 지치는 게 왜 그러냐면 고향 생각이 나서 장물이 지치는 거에요. 그래서 바닷물을 쓰는 거에요. 여러분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목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와이에 제일 큰 목장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목장이 하와이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와이 농장을 방문했는데 그때 방문했을 때가 소가 다 유방염에 걸렸어. 여행을 방문했는데, 또 해외의 흙이나 로봇이 들은 게 아니라 이— 마쓰린이 도움을 보았다. 진짜 많아가? 마쓰린이 꼭 해요. 유방염. 유방염은 저설못자. 그런데 그걸 갖다가 바로 잡아보려고 의사들, 가축의사들 다 그냥 뭐하다 해도 그걸 못 찾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원인을. 유방염을 찾고 있는지, 그사람은 왜 그런지, 하지만 그게 성공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경을 갔었는데 그사람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 그래서 내가 먼저 풀을 뜯어먹어봤어. 풀을 먹어보니까 풀이 강산성이예요. 그래서 이 강산성의 풀을 먹기 때문에 유방염에 걸렸으니까 이 풀을 중성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게 되겠느냐고 묻더라고. 그런데 그 농장이 바로 바닥 근처에 있는 거예요. 바닷물이 알칼이 아니야. 바닷물을 뿌리면 괜찮아진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바닷물을 얘기하니까 짠 것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줘야 되느냐는 걸 묻지 않더라고. 그러면 바닷물은 소금이 3%야. 염분이. 그러면 식물의 혈액의 염분 농도는 얼마냐. 0.1%요. 염분이. 그러면 바닷물을 하고 바닷물을 갖다가 식물이 가지고 있는 염분을 맞추려고 하면 얼마로 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20대 30으로 바닷물을 쓰라고 했더니 그걸 듣고서 어떤 사람이 소금 농법이라는 책을 써냈어. 그래가지고 바닷물을 그냥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절아서 죽지. 그러니까 그걸 손해배상을 나한테 청구하고 왔어. 그리고 그 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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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써냈어. 왜 내가 책을 써내지도 않았는데 그걸 나한테 해달라. 그러니까 당신한테 듣고서 그걸 썼대. 그래서 나한테 손해배상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있는 놈이요. 없는 놈이요. 여긴 그런 사람은 웃겄지요. 그래서 미리 예방주사 넣는 거예요. 그래서 토창 미생물하고 바닷물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우스 농사짓는 사람들은 지하수를 퍼 올려서 농사를 짓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와이는 그렇지만 딴 데는. 여기 캘리포니드에 왔잖아. 근데 지하수에는 산소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용조한 산소가 없는 물을 두기 때문에 뿌리가 썩어. 그래야 항상 국물이 aust을 하면 마늘이 떨어져요. 그럼 진짜 물을 Glas 거짓게 노는거 fra자 쪼. 내용은 새аже죠? 고춧가루 하우스를 지어놓고 여기다 물테크 물테크를 넣고 지하수를 뽑아서 퍼올려 그리고 공기중에는 산소가 21%가 들어있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적어도 이 높이가 삽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더 키면 폭포수가 내려온과 동시에 공기중에는 산소가 빨려들어가서 여기에 용전건소가 5 내지 7% 더 있어 5 내지 7% 더 있어 그래서 이렇게 물테크를 만들고 물테크를 만들고 물테크를 만들고 물테크를 만들고 물테크를 만들고 물테크를 내버려 물테크를 내버려 물테크를 내버려 3m 태백 물테크를 내버려면 21% ongs 물테크를 내버려 물테크를 내버려 물테크에 물테크를 내버려 물테크를 내버려 물테크를 내버려 여기에다 막대기를 하나 대고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철망으로다가 저걸, 뭐해, 산태길만 더, 근설만 더. 거기다 자갈을 다 집는 거야, 자갈을. 돌, 암석을. 그럼 미네랄이 여기서 녹아나오지. 그럼 여기다 또 뭐라고 하냐 그러면 토창물식 사본을 자루에다 담을 수 있게 매달아. Sorry, what's the outside, like the dome shape? This is, this is just the green house. Okay. 그럼 근위로 하우스 안에다가 차광막을 쳐. And this green house actually needs to be shaded. This has to be down in the shade. If it's getting sunlight, then algae will grow in the water. Like water. Think about this. What is that? That's a book, it's a book. It's a book, it's a book. It's a book. 그렇게 해서 여기다 도착했을 사벌을 매달려면 여기서 폭포수에 물이 나오니까 흔들리잖아. 흔들리니까 여기서 미세물이 나와. 여기까지 꽉 차있는 거지. 이제 내려오니까. 여기 거리는 3m 아니고요? 3m. 여기 거리가 3m? 아니요. 여기에서 이거리야. 그러니까 안이 흔들리όσο 이렇게 매장에 물이 나와. 그래가지고 항상 물이 aumento. 물이 나오니까 물이 나오니까 바로 물이 나오니까 여기 그 물이 나오니까 미국이 물이 나오니까 미국이 물이 나오니까 미국이 물이 나오니까 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BMW 차 이름이 아니라 농업용 약수를 갖다가 약장선 BMW예요. 그래서 BMW는 BMW의 전술은 아닙니다. 도래종류는 어떤 말씀입니까? 돌의 종류는 들수면 다양하게. 비가 오면 개월에 물이 내려가면 물이 끊친 다음에 돌이 많이 나오잖아. 색깔이 다른 걸 모두 다 주워 모아가지고 흘러내려면 동그랗잖아. 찌개가 때려서 깨트려가지고 표면 면적이 많게 그래야 잘 용해가 되니까.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숫자가 많으면 좋은데 적어도 열다섯 가지 이상한 이상의 종류를 모아가지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숫자가 많으면 좋은데 영국을 만들면 종합비네랄이 되지. 더 더 단어했더라도 주의해 차량은 약 15가지 종류의 대로 파확인 정상으로 만들어져요. 이 시스템에 제작하는 방법은? 사실은 시스템에는 비닐이 있습니다. 금융을 낼 수 있는 곳에 뺀 수 있는 곳은? 아니, 여기가 더 이상이, 많은 곳에 더 이상의 물이 많LY. 나는 물에 더 이상은 진열할 수 있어. 맥주와 리조? 비 안 맞게 차광 비 안 맞게 비 안 맞게 비니를 위에서 40p를 차고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직색광선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녹조가 안 생기죠 비니를 위에서 그 밑에 40p에 차고만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점심시간도 아예 점심시간도 아예 점심시간도 잡숩고 예? 자 그러면 오전 중 강의에 올 것